한글자막 by 한효정 도노 점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소개가 됐어요 규봉스님 비유까지 들어서 보조스님께서 도노는 얼음이 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라면 즉 중생이 부처라는 걸 아는 거라면 점수는 진짜 그 얼음을 녹여서 물로 쓰는 거다 즉 진짜로 중생을 부처로 만들어서 부처처럼 지혜롭고 부처처럼 자비롭게 만드는 게 점수다 이런 말씀 해주셨죠 그래서 제가 수신결책 쓸 때는 그런 비유도 들었어요 번호 점수를 이해하시기 쉽게 여러분 이런 불경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비유가 아니라 거지가 부잣집 아들인데 거지로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지로 사니까 자기는 거지인 줄 알죠 그런데 어느 날 부자가 아들을 찾다가 딱 보니까 내 아들인 거예요 거지 문화 속에서 살았죠 그래서 데려다가 자기 집안에 작은 일부터 시킵니다 바로 아들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시키다가 이제 너가 내 아들이다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다 말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그 예전 문화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습기를 내가 이 부잣집의 아들이다 말만 들어도 충격입니다 내가 재벌가의 아들이라고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출생의 비밀 밝혀져도 갑자기 문화가 바뀌진 않아요 그거를 받고 가는데 또 이제 그 시간이 드는 거 그거를 이제 도노와 점수로 제가 설명 책에서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도노 점수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셔도 애를 낳고 또 애를 키우는 게 도노고 애를 낳는 게 도노고 애를 키우는 게 점수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고요 또 그런데 이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는 대강의 값만 잡으시라는 거고 구체적 설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조 스님이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시려고 본인 얘기만 막 하시면 독자가 궁금할 수 있으니까 독자 입장에서 질문을 던져가면서 답변을 해주시는 형식으로 설명하십니다 이 질문이 우리가 하는 질문이다 생각하고 들으셔야 답변이 더 실감납니다 스님께서는 도노와 점수 즉 단박 깨달음과 점진적 닦음 두 가지 문이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성인들께서 이 길을 걸으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깨달음이 이미 단박이라면 왜 또 점진적으로 닦아가야 하며 닦아감이 점진적이라면 왜 단박 깨닫는다는 말을 왜 하시는 겁니까 절대계와 현상계 차원 구분이 안 되니까 제자는 궁금해 할 만하죠 도노와 점수 두 가지 뜻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 의심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들어서 알죠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의 공적 텅 비어 있습니다 육근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육근의 작용이 없어요 여기는 즉 그러니까 보고 듣고가 없고 울고 웃고가 없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떠난 세계입니다 여러분 알아차림이라는 건 생각 너머에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정말 힘든 일을 겪어서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을 때도요 나는 존재하죠 이 공적 영지는요 그래서 텅 비어 있다는 건 육근의 작용이 없다는 얘기고요 이게 없다는 얘기고 영지는 현상계를 알아차리는 힘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의 존재감이에요 사실은 존재감 일반인들도 사실은 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늘에 태양이 있는 걸 정확히 올려다보는 게 견성이라면요 여러분 평소에는 태양이 없을까요? 우리가 안 올려봤다고 해서 있죠? 우린 태양빛과 태양열을 늘 느끼며 살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견성하시고 나면요 나 이거 늘 느끼던 그건데 라고 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참나자리 공적 영지에 바탕을 두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 육근이 모두 이 공적 영지에서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육근만 알고 살 수가 있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는 중에 항상 느끼셨던 그거예요 항상 느끼셨던 그겁니다 뭐냐?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바뀌어요 감정 바뀌어요 오감 바뀌어요 실제 우리 물질 다 바뀌어요 어렸을 때 지금 같습니까? 다른데도 나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항상 내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나라는 존재감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요 여러분 실제로 명상하실 때 육근 작용을 내려놓고 깊은 명상에 들어가서 오로지 알아차리는 상태로만 계시면 여러분 나이 알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해야 나이가 나와요 아 나는 지금 몇 살쯤이지? 이게 나오지? 생각을 딱 멈추시고요 생각을 떠나서 순수한 맑은 정신 상태 공적 영지 상태로 계시면 나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걸요 나이를 알 수 없으니까 영원하다고 합니다 영원하다는 게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자리는 한결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거든요 생각이 나야 부족한 게 나와요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야 나는 몇 살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한해지는 거죠 나는 몇 살이다? 언제 태어났다? 언젠가 죽을 거다 락 나는 뭐가 부족하다? 돈이 없다? 집이 없다? 뭐가 없다? 이게 나옵니다 결핏감이 생겨요 결핏감이 없는 자리 시간성이 없는 자리 순수한 나만 있는 자리 이때는요 공적 영지 그 자체로 계시면 여러분 남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와 남이라는 거는 현상계에 와야 갈라지거든요 나와 남이 찢어집니다 이때는요 나와 남이 똑같은 자리예요 구별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똑같다고 하기도 그렇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제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우주예요 여러분 내가 나만 보고 계시면 나밖에 안 보인다면 내가 그대로 우주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상락아 나일 뿐인 상태 걱정이 없는 상태 영원한 상태 그리고 육군을 떠나 있기 때문에 육군의 작용에 조금 더 물들지 않는 청정한 상태 상락아정이라는 말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느껴지시면 견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상락아정의 자리가 있으면 견성하신 거예요 지금 육군을 쓰고 있는 중에도 그 자리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육군이 없어져야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육군의 소리를 낮추라고 하느냐 명상 중에 이 자리는 원래 늘 있는데 육군을 보느라고 이걸 덜 보니까 이걸 좀 소리 줄여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육군 소리를 키워놔도 똑같아요 나라는 존재감은 똑같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은 육군의 별도로 계속 느껴지세요 태양을 본 적은 없지만 태양의 빛과 열이 늘 느껴지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 빛과 열이 어서 오는 거야 하고 딱 태양을 정확히 돌아보시면 그게 돈오고 견성인 거죠 일반인도 사실은 이미 견성을 체험하고 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적 영지를 곧장 깨닫는 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 이유도 이제 아시겠죠 돈오 그냥 깨달으면 됩니다 이 자리는 원래 퍼펙트예요 원래 상나가정이에요 육군이 문제가 있지 이 자리에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곧장 깨달으시면 되고 깨달은 뒤에 점수 이 힘을 가지고 육군을 경영하면 다른 경영이 나옵니다 올바른 육군 경영 신통이 나와요 육신통을 천안통 천인통으로 찾지 마시고 육군을 잘 쓰면 육신통입니다 잘 보고 잘 듣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모든 육군의 운영을 선하게 악하지 않게 쓰시면 신통입니다 그래서 돈오 점수는 이미 지금 설명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자는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보조스님이 어떻게 멋지게 또 설명을 해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박에 깨닫는 것을 내가 또 풀어주마 단박에 깨닫는다는 것은 일반인이 미혹할 때는 어리석을 때는요 지수화풍의 사대가 모인 것을 우리 몸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망령된 생각의 다발을 마음이라고 여겨서 지금 육군 얘기한 겁니다 육군을 쪼개볼까요 육군을 쪼개면 오감이죠 오감 플러스 마음인데 이 오감도 사실은 마음이지만 이거는 몸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몸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조스님도 지수화풍 덩어리 있는 거 땅 덩어리 있는 거 풍 형체 없는 바람 바람의 요소 화 열기 수 액체의 요소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 몸뚱이를 이루는데 그럼 그 지수화풍의 이 오감의 세계죠 지수화풍의 몸뚱이랑 생각의 다발들 망상들이죠 수많은 망상들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돌아가죠 이 망상이 잘 때까지도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이 계속 망상 속에 시달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생각의 다발들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몸과 마음은 아는데 자신의 본성이 참 법신인 줄은 몰라요 그런데 이 육군을 부리는 자리가 부처라는 걸 모르고 이 육군에 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만 알고 진짜 자신을 모르는 채로 자신의 신령한 알미 이 모든 걸 알아차리는 자가 그대로 부처인데 자 보세요 알아차림이 없다면 오감을 알아차림이 없다면 오감이 일어나고 사라져도 알 자리가 없죠 생각 감정이 일어나도 알 자리가 없죠 알아차림이 있으니까 즉 여러분 몸이 있으니까 옷을 입히는 건데요 생각의 옷도 입고 감정의 옷도 입고 오감의 옷도 입고 다녀요 그런데 옷만 중시해야지 나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서 그 위에다가 생각이나 감정 오감을 걸치고 살 수 있을까요 뭐가 있어서 여러분이 울고 웃고 육군을 쓰고 살아갈까요 이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존재가 그래서 공적 영지예요 존재감이 그냥 순수한 존재감이 있어요 그 존재감에다가 이게 영어로 하면 이게 I am 상태입니다 이게 존재감 내가 있다는 그 느낌 그게 공적 영지입니다 텅 비어 있는데 여러분은 존재해요 상라 과정에서 아가 지금 I am이죠 그런데 이 뒤에 뭐가 안 붙어요 이 뒤에 뭐가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뒤에 뭐가 붙어버리면 나는 생각한다 나는 슬프다 나는 본다 나는 듣는다가 되죠 그러니까 수러를 안 붙이고 주어로 계시면 여러분 주어 상태로 계시면 거칠게 얘기하면요 사실은 견성하신 거예요 나로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진짜 명상은요 그냥 나로 존재하기예요 보고 듣고 하는 중에도 그걸 다 없애시라는 게 아니라 관심의 51% 이상을 나라는 존재감에 주실 수 있으면 그 자리가 공적 영지이고 그게 견성입니다 그런데 밖에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배고파 해버리면요 배고픔에 초점을 둡니다 배고픈 나가 돼요 나는 뒤로 빠지고 배고픔에 빠져요 나는 무슨 주의자야 그러면 그 주의자가 내 주의 내 생각에 빠져버려요 나는 지금 뭘 보고 있어 뭘 듣고 있어 보고 들음에 빠져버립니다 나라는 걸 늘 무시하고 살아요 그런데 해광반조 본질에 집중하기는요 나라는 데 주목하는 겁니다 뭐가 있어서 지금 보고 듣고 하지? 수신결에 다 나왔었죠 하루 종일 뭐가 울고 웃고 하느냐 뭐가 움직이느냐 뭐가 말하느냐 그 자리 알아내라 이 얘기 했었죠 예전에 자꾸 나옵니다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만 지금 지수와 품과 울고 웃는 그리고 따지는 생각의 다발 그리고 우리 지수와 품의 몸뚱이 이것만 자기인 줄 아는데 진짜 법신이 있다 뭡니까? 신령한 알미 신령한 알미라고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뭔가 신통한 뭔가 있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다는 게 신령하다는 이 모든 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알아차리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참 부처인 줄 몰라서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헤맨다 부처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부처는 참 나예요 근데 참이란 말도 필요 없죠 원래 그냥 나예요 난데 상라 과정에서 나예요 난데 애고의 나 육근의 나에 집착하니까 참 나를 따로 얘기하는 거지 이게 그냥 나예요 원래 그럼 간단합니다 여러분 견성하는 법은 나는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나는 부처를 나라고 생각하면요 나는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나는 나한테서 찾아야 돼요 밖으로 나가시면 아예 안 돼요 내 마음 중에 가장 나인 것을 찾아야 돼요 생각감정 오감은 휘둘리는 겁니다 바깥 경계에 경계 휘둘리는 거 다 빼고 그냥 순수하게 나인 거 요즘 길거리 가다 보면 전광판에 국민들 깨어나라고 저러나 광고가 너무 나 100%라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게 견성 상태입니다 나 100%인 자리가 있어요 상라 가정에서 아에 대한 최고의 설명이 나 100%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좋아하던 표현이었는데 요즘 거리에 광고로 있더라고요 나 100% 남이 없는 나 그 자리를 만나시면 견성하신 겁니다 나 100% 인생 힘드신 거 다 지금 뭔가 나 외에 뭔가가 있어요 날 괴롭히는 요소들이 그걸 다 몰라 해버리시고요 몰라 몰라 하고 나로 내 마음 안에서 나로 존재해 보세요 그게 최고의 선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마음은 여동하지 않은데 경계 따라 여동하는데 경계를 몰라 해버리면요 경계를 단박에 공하게 해버려라 단박에 놔버려라 그러면 나로 돌아갑니다 나밖에 없어요 인생은 아와 비와의 투쟁이죠 날 괴롭히는 모든 것들과의 투쟁인데 나로 한번 존재해 보시라 나의 나 상태만 푹 빠져보시면 그 자리가 견성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마라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나한테서 찾아라 이겁니다 밖에 나가면 나가 없어요 나는 내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를 나를 찾는데 밖에 있는 뭔가 멋진 게 나라고 생각하고 부처를 찾아다녀요 밖으로 어디 영험한 절에 가보자 어디 오감의 세계에서 찾아다녀요 어디 멋진 데 가면 있지 않을까 라비들의 지혜에서 제가 본 것 같은 라비들의 지혜 중에 이게 있어요 신이 최고의 보물을 마음속에다 숨겨놨다 왜? 사람들이 제일 안 찾는 곳이라 우리는 밖으로 육군으로만 찾아다니지 내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가장 신성한 보물을 어디다 숨깁니까? 우리 영혼 안에 영혼의 중심에다가 사람들은 태풍의 눈 같아서요 거기는 찾아다니지는 않고요 태풍 속에서 돌아다녀요 나를 찾겠다고 근데 태풍의 눈 있죠 모든 육군이 육군이 바쁘게 돌아다녀도 고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알아차릴 뿐 여동하지 않는 자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중심에 거기 찾아가시면 거기 내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태풍 속에 세매듯이 현상계에서 여동하다가 문득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아요 태풍의 눈으로 곧장 뛰어들어라 이런 식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너의 중심으로 뛰어들어라 너는 너에게서 구하라 이런 얘기를 딱 듣고 나서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며 한 생각이 딱 일어날 때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걸 보세요 공적이 형제에서 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지금 암흑야라고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 부르기 전 자리가 공적이 형제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한 생각이 딱 올라오면 그 생각에 빠져들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이걸 놔버리고 생각이 나온 자리를 집중하시면 이게 그대로 도노입니다 도노는 그래서 다른 말로 회광반조라고 하는 거예요 빛을 밖으로 비추는 게 아니라 안을 비추는 데 써버려요 후레쉬를 밖을 비추고 육군의 세계에서 재미있는 걸 찾아다니다가 여기서 빛이 나간다면요 후레쉬를 안으로 돌리는 게 회광 회광은 빛을 돌렸다는 얘기고 반조는 밖으로 비추던 거를 나를 비추는 데서 썼다는 겁니다 반조 뒤집어서 비췄다 내가 딱 드러납니다 나의 정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불교에서 본래 면목 면목은 얼굴입니다 본래의 낯이 드러났다 그럽니다 나의 본래 낯이 안 드러나는 건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안에서는 찾지 않고요 밖으로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 자극적인 걸 찾아서 밖으로 밖으로 그러다가 한 번 안을 비추면 내가 드러나요 이 본성 자리는 원래부터 본래가 붙을 수 없는 자리였으며 차원이 다른 자리입니다 본래가 없는 자리고 본래성이 없는 신령한 알매 성품 이 알아차리는 성품은 본래부터 나한테 넉넉히 부처님하고 똑같이 갖춰져 있었다는 거 알아요 부처님도 딱 이 마음이지 다른 거 더 있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대승열반경에서 이 말을 아예 하세요 대승열반경의 주장입니다 나라는 것이 열애장이다 불성이다 중생은 이 나를 모른다 나를 알면 부처가 된다 이게 대승열반경입니다 소승열반경에는 안 나오고요 대승열반경에서는 대놓고 나라는 게 열애장 불성이고 나를 몰라서 중생들이 부처가 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힌트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나 해보세요 나 하는 그 자리가 나죠 나 거기 부처예요 거기에 주목하고 계시면 엄청난 명상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 주목 봐보세요 지금 이 주목을 딱 지그시 봐보세요 엄청난 힘 드나요 이 주목만 봐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이 정도의 집중력으로만 생각이 나온 자리를 속으로 보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왜? 원래 거기는 고요한 자리고 원래 케이정예가 원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 관심으로 내 안을 집중해 주시면요 다른 데 관심 덜 두시고 거기만 보시면 여러분 마음에 영혼의 기적이 일어나요 뭔가 이상한 일이로 실현당했을 때도 실현당해서 슬픈 나는 하고 보고 계시면 슬퍼하는 마음은 그대로 두더라도 슬퍼하는 마음은 어떻게 없앱니까 그대로 두고요 그런데 슬퍼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리에 자꾸 관심 기울이기만 하시면요 점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본성 자리가 선명해집니다 한 번의 만남도 이미 도논데 자꾸자꾸 만나서 내 삶의 법심부리 공적영지가 영향을 줄 수 있게 내가 허용해 줘야 돼요 그러면 변화는 알아서 일어납니다 거기에 사막이 다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회광관절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본성을 봐라 그러면 부처님하고 털끝만큼도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도노라고 한다 내 안에 부처가 있었네 이게 도노입니다 이거 1초를 봤더라도 도노입니다 도노만 하시면 이 도노의 체험이 아주 짧더라도 내가 부처라는 걸 이제 알아요 그리고 부처님이라고 해도 더 갖고 있지 않겠다는 걸 알아요 왜냐 그 알아차림이 그렇게 폭을 제고할 수 있는 제한된 헤아림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와 남도 가를 수 없는 자리인데 부처랑 나를 어떻게 거기서 갈라요 언어를 떠난 자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자리고 그냥 순수한 전제감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이걸 갖고 부처가 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점수라는 것은 도노를 했어 내가 부처인 줄 알았어요 이 육군을 굴리는 주체가 텅빈 알아차림이 부처랑 똑같은 자리라는 걸 알았어요 즉 얼음이 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당장 내 육군이 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즉 부처처럼 갑자기 지혜롭고 선만 하고 악은 안 하고 이 짓을 못 해요 지혜롭지도 못하고 실천도 문제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걸 점차 닦아가는 거예요 사막을 계속 닦아서 그러면 지혜와 실천만 잘하면 되지 즉 사리연구와 작업치사만 잘하면 되지 정신수양은 계속 해야 되나요? 계속 공적영지를 만나지 않으면 무슨 힘으로 지혜를 놓고 무슨 힘으로 실천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을 닦으셔야 돼요 계속 그게 본성이 부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알아도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시작도 없는 과거로부터 우리가 익혀온 습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쌓아온 그 습기가 과거에 지은 업의 정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걸 단박에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의지에 닦으면서 점진적으로 즉 이 말씀 중요합니다 그냥 닦으면서가 아니에요 깨달음의 의지에 닦으면서 즉 도노 이후의 닦음으로 우린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습관을 잘못된 습관을 제대로 지울 수 있어요 점진적으로 변화하여 공부를 이루는 것이니 성인의 태아 태아를 잘 기르고 배양함이 오래된 뒤에야 진짜 성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애를 낳더라도 아니면 태아를 임신을 했더라도 잘 길러야 사람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태아가 아니라 애를 낳았다고 비유해도 돼요 애를 낳았다고 바로 살았는 곳이라는 건 아니죠 잘 키워야죠 그래서 그걸 보임한다고 합니다 보림이라고도 하는데 보임한다 보호하고 책임진다 견성을 했더라도 사막 육바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임을 해야 됩니다 배양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점수라고 한다 비유하자면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얘기가 바로 나오죠 모든 감각기관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이 어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도노 하면 부처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부처처럼은 못 굴어요 부처 노릇을 못 해요 그래서 사람 구실을 하려면 세월이 제법 지나야 되는 거랑 같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도노 점수는 이 정도 설명이면요 여러분 충분히 전문가적인 식견이 생기실 겁니다 이제 오직 모를 뿐 주제로 한번 가볼게요 뭔 소리일까요 뭘 모르느냐 이 수신결은 끝없이 깨어나게 하는 책입니다 왜냐 참나를 못 만나면 이 모든 변화가 안 일어나요 참나를 만나야 됩니다 참나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참나 각성의 방편을 제시해 줍니다 또 지금까지 이미 설명 많이 됐죠 참나 각성하는 법 설명이 많이 됐는데도 또 질문을 해요 도노 점수를 듣고 나니까 도노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방편을 써야 자신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죠 내내 그 얘기 했는데 또 질문합니다 또 설명해줘요 어떻게 견성하는데요 이런 질문은 보살들한테는 아주 반가운 질문이니까 뭐 백번이고 천번이고 또 하시는 겁니다 또 해줄게 단지 그대 자신의 마음일 뿐이야 지금 질문하는 그 마음이야 그 마음이 참나야 다시 무슨 방편을 써 지금 나한테 질문하는 그 육군 육군을 써서 나한테 질문하고 있죠 그 마음의 근원 알아차리는 마음 너라는 존재가 이미 부처야 너의 존재가 부처야 이 얘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런데 방편을 써가지고 그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마치 어떤 사람이 내가 내 눈을 볼 수 없다고 눈이 없다고 여기면서 내가 내 눈을 봐야 내가 눈이 있다는 걸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 지금 여러분이요 부처가 되고 싶다 불성을 모르겠다 견성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건요 이미 여러분이 부처인데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내가 지금 내가 눈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습니다 저 눈이 있나요? 뭐죠? 답은 제가 보이시면 있는 거예요 제가 보이시면 눈이 있는 거죠 그럼 똑같은 표현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육군 굴리시면 부처 있는 겁니다 지금 저 보이시고 부처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실 수 있다면 불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무슨 간절한 설명인지 아시겠죠? 이게 또 방편이에요 뭔 방편을 써? 하면서 또 방편을 쓰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저 눈이 있어요 하고 밖에다 묻고 다닐 사람이 있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잠에서 주무실 때는 무의식 상태니까 일단 빼더라도 무의식 상태도 여전히 여러분 계십니다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부르면 일어나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도 무의식이라고 의식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림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잠에 들어갔다 나와서 뭐라고 하세요? 잘 잤다 오늘은 좀 깊게 잤다 오늘은 좀 얕게 잤다 다 알아요 무의식 중에도 알아차리고 계셨던 거예요 깊은 잠이 있어도 여러분 암흑에 하면 일어납니다 깊은 잠 속에서 뭐가 듣고 일어났죠? 그 듣는 자리가 불성입니다 그래서 이미 자신의 눈인데 왜 또 보려 하느냐 사물이 보이기만 하면 그 말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는 것만 알면 그 눈을 본 것과 같을 것이다 눈이 작동하는 줄만 알면 눈이 있는 줄 알아야지 눈을 왜 봐야겠다고 꼭 여러분 거울 봐야 아 나 눈이 있구나 하시겠어요? 아 눈 달렸네 거울에서 눈 떼는 순간 아 불안하다 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견성이라는 거 지금 제 얘기 들으실 수 있으면 불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한다는 거 아시면 불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존재하는지 좀 확인 좀 해주실래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 불성을 못 만났어요 이 말은요 저 지금 제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다시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러니까 나 눈을 또 확인해야겠다 그 말만 하지 않으면 그냥 눈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말은요 진짜 견성은요 견성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이미 나는 나야라는 걸 알고 계시면요 다시 나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일어나야 돼요 나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도와줍니다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합니다 자신의 신령한 눈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령한 알아차림 또한 눈하고 똑같아서 이미 자신의 마음인데 이미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알아차리니까 지금 와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마음인데 다시 또 왜 알고자 하냐는 거예요 이미 네 마음 있잖아 괴로우시죠? 괴로우신 건 여러분이 이미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답답하시죠?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하신 양반이 서양의 데카르트예요 데카르트가요 진짜 자명한 진리를 찾아서 헤맸어요 그런데 뭔가 어떤 안 좋은 존재들이 내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을 심어줬을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옳다고 믿는 것도 다 가짜일 수 있다고 의심의 끝판왕까지 가봐요 그러다가도 딱 데카르트가 알아내요 자명한 거 하나를 찾아내요 내가 고민하는 걸 보니 내가 있다 이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의 원뜻입니다 거기서 멋진 생각이 아니고요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는 자신을 바라보다가 의심하는 거 보니 내가 있다라는 걸 알아내요 그게 자기 철학의 제일 진리다 여기서 이제 내 철학을 다시 시작하자 이것만이 자명하다 내가 있다는 거 그것만이 자명하다 해서 서양 철학이 근대 철학의 아버지죠 데카르트 다시 시작합니다 중세의 신앙이 무너지고 나서 다 회의에 빠졌다가 자명한 거 하나를 딱 붙잡는 게 뭐냐면 내가 있다 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서양 철학은 내가 있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선언적 자아라고 그래요 내가 있는, 있다 그게 견성이에요 결국 똑같아요 육군을 부리다 보니까 의심스러워요 생각도 다 이상한 것 같고 감정도 엉망인 것 같고 내 감정이 다 자명한지도 모르겠고 내 오감이 사실은 진짜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것처럼 내 오감이 뇌에서 오는 이상한 신호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못 믿겠다 다 못 믿겠다 해도요 내가 있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걸 알아차리는 내가 있다 하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참 나예요 그냥 나예요 그래서 이미 난데 이미 그 마음이 있으시죠 그 마음이 있으신데 왜 그 마음을 못 봤느니 견성을 못 했느니 이 말을 왜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딱 간단해요 알기를 구한다면 알 수 없을 것이다 내 눈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번뇌에 빠질 것이다 그냥 사물이 보이는 거 보니 내 눈 있구나 하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이거를 견성에 적용합니다 다만 모른다는 것만 똑똑히 알면 모르겠다 몰라 알려고 하는 마음을 쳐버리고요 오직 모를 뿐 어떤 판단 중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른다는 건요 아는 것에 반대되는 나는 모르겠다 이게 아니고요 몰라 쌩까시라는 거예요 판단 중지 알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번성을 알려고 하지 않으시면 그 마음이 이미 번성이에요 단지 불해면 유명합니다 이 구절 단지 불해면 다만 모르는 줄만 알면 즉시 견성이다 그것이 견성이다 왜? 원래 여러분이 부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처를 모르겠다 알고 싶다라는 말만 하지 않으면 그대로 부처라는 겁니다 모든 선분답은 저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제자가 와서 물어요 스승님 불성을 보여주세요 불성은 뭔가요? 그럼 그 질문하는 그 자리가 불성이죠 그러니까 스승들이 뭐라고 하냐면 똥 막대기야 똥 막대기에도 도가 있어 이런 게 아닙니다 똥 막대기야 너가 부처라는 개념을 쥐고 있는 거 그 불성이라는 개념이 똥 묻은 막대기니까 빨리 버려 부처가 되고 싶어 하지 않으면 넌 부처야 이 얘기예요 그걸 들고 있는 한에는 여러분은 결핍감에 빠져서 가난한 사람이 돼야 돼 나는 불성을 모르겠어 답답해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 근데 이 생각을 탁 버리는 순간 나로 당당해지죠 나 100% 상태 더 이상 뭔가를 찾고 있지 않은 그 상태가 불성입니다 지금 제 강의 들으시면서도 당당해지셔야 돼요 견성 어려워 땡 어렵다는 상을 본인이 만들어서 안 돼요 불성 모르겠어 모른다는 상을 만들어서 안 돼요 여기서 모른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아는지 모르는지 나는 관심 없어 무관심 무심 판단 중지 한 방에 단박에 날려버리시고 딱 그냥 육군을 쓰고 계시면 사실은 그 자리가 붙여요 오직 모를 뿐으로 존재하시면 바로 견성이다 이게 제가 몰라라는 참선법을 제일 강조하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몰라 하시면 돼요 앉으셔서요 이름 몰라 장소 몰라 어딘지 모르겠어 5분만 몰라 하고 계시면 여러분 불성만 성성하고요 알아차리만 성성하고 어떤 잡념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잡념을 끊겠다고 하면 안 돼요 실험해 보시면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어떤 생각을 끊겠다고 하면 생각이 더 나게 돼 있어요 몰라라고 해버리시면 돼요 몰라 그 생각이 일어나건 말고 난 관심 없어 몰라 몰라 하시고 계시면 무관심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몰라 하시고 나면 나만 존재하겠죠 그게 이미 부처라는 거예요 이 정도 친절한 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승산스님이 스승이신 고봉스님한테 망공스님 제자예요 고봉스님이 고봉스님 제자가 승산스님인데 단지 불에면 즉시 견성이다 이거 가지고 서양에 나가서 오직 모를 뿐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서양에 그 머리 좋은 양반들도 머리가 좋은데 복잡하죠 그분들은 와서 듣다가 그 말에 딱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몰라도 된다는 것에 깨달고 뭔가 우리는 알려고 하죠 견성을 하고 싶으시면 몰라야 돼요 판단 중지에 우리가 육군을 따라 헤매게 되는 이유는 육군은 계속 시비판단을 하면서 우리를 헤매게 합니다 좋은 거 싫은 거 좋은 거 싫은 거 옳은 거 그런 거 그런데 몰라 해버리시면 그대로 공적용지로 들어가 버려요 육군이 작동을 못해요 무심해버리면 모른다 해버리시면 난 육군에 관심 없다고 해버리시면 그대로 공적용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도노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점수는 또 달라요 점수는 사막 육바람이를 그 참나를 자각하면서 열심히 닦으셔야 되지만 참나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몰라 하시면 돼요 무시선이라는 거 있죠 무시선이 이겁니다 일 없을 때는 육군을 안 쓸 때는 몰라 해버리면 여러분 1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육군을 쓸 때는 이 법신불의 뜻에 맞게 선은 선이라고 하고 악은 악이라고 판단하시면서 선은 하고 악은 안 하시면 돼요 이게 양면의 선입니다 절대계와 현상계를 아우르는 선이에요 육군을 안 쓸 때는 몰라 하고 그냥 마음이 몰라 하고 판단 중지에 들어가면 그냥 자동으로 1심이 돼요 그 상태가 공적용지랑 하나 된 상태고요 이제 육군을 써야 될 때는 그 공적용지의 마음으로 자명한 선, 자명한 악을 판단하셔서 선은 하고 악은 안 하시면 돼요 이게 선입니다 양면의 선입니다 내가 이미 부처인데 내 마음 안에 법신불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서 계속 법신불에 대해서 찾고 있고 궁금해하고 보고 싶죠 그런데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이 법신불이라는 판단 중지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이미 법신불이라는 소식입니다 아까 이제 견성하는 방편을 이미 들었죠 그런데 이분이 답답하게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또 나와요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당신 말 듣고 알겠죠 그런데 중간 아래의 근기 중근기나 하근기는 그 얘기 듣고도 의심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방편을 좀 얘기해 주세요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보조스님께서 답변입니다 공적용지를 얘기해 주세요 도는 진리는 안다 모른다에 있지 않다 안다 모른다는 이 현상계의 이원성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른다는 현상계를 떠나는 모른다고요 지금 이 얘기는 현상계 안에서 이원성으로서의 나는 그거 알아 그냥 나 몰라 도라는 건 현상계 안에서 안다 모른다 따져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는 어리석음을 간직한 채로 깨닫기를 바라는 허황된 마음을 내버리고 나의 말을 들으라 자 내 얘기를 잘 들으라 하면서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 환영과 같다 그러므로 망련된 생각은 본래 고요하고 오감과 의식의 대상 육근의 대상은 본래 텅빈 것이다 자 이 얘기는요 갑자기 센 얘기 하신 거예요 지금 중화근계한테 쉽게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더 이야기 어려워진 감도 있어요 공적 영지의 작용입니다 모든 심신작용은 육근의 작용은 그러니까 자 여기서 지금 모든 현상은 꿈과 같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로 얘기하죠 이런 내 마음도 내 마음의 작용도 참나의 작용인 환영이고 이 마음이 보고 듣는 오감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도 환영이고 심지어 오감의 대상이 되는 색깔, 소리 이런 것도 사실은 환영이다 오감과 오감의 대상은 구별해야 됩니다 오감은요 보는 거 듣는 거죠 근데 뭘 보죠? 색깔이요 뭘 듣죠? 소리요 그러니까 지금 들리는 소리, 색깔 지금 제가 보이시죠? 제 색깔 보이시고 소리 들리시죠? 저도 환영이고요 그걸 듣고 보는 행위도 환영이고 그걸 가지고 따지고 있는 행위도 환영이라는 거예요 일체가 참나의 입장에서는 환영이라는 거예요 이 환영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헛개비다 라고 하니까 이게 헛것이라는 게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참나의 작용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나의 작용으로 여러분 영화관을 보시면서 영화관 가서 보시면 영화를 보시면 지금 텅 빈 스크린에 뭔가 오만 세 개가 펼쳐지잖아요 그럼 이게 꼭 실제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빛이 발사돼서 나온 거죠 요즘 디지털도 있지만 영상에서 빛이 나가서 화면이 나온다고 봤을 때 광원은 그냥 빛이죠 순수한 빛이죠 그게 우리 현상에서는 다양한 현상을 만들어내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도 VR로 지금 세계를 보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의식이 여러분 마음의 VR을 통해 육군 작용을 지금 일으켜서 여러분 뇌 속에서 일으켜놓고 보고 듣고 울고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법공 사상이거든요 불교에 마음법이 사실은 공하다 없다는 게 아니고요 마음법이 본래 공적 영지의 작용이다 이게 법공입니다 즉 마음법은 뭐냐 생각감정 오감입니다 여러분 생각감정 오감 아닌 거 없죠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것 중에 생각감정 오감은 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알아차리는 나가 주체라 알아차리는 나로 인해서 지금 내 마음에 생각이 떠올랐고 감정이 떠올랐고 오감들이 인식되고 있다 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불교는 철저히 우주를 나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마음 안에 들어온 것밖에 못 봐요 객관적인 거란 건 없습니다 객관성은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 중에 객관적인 건 없어요 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죠 요즘 제가 펜을 들었잖아요 제가 펜을 들은 순간 제 마음에 들어온 펜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펜이 갑자기 등장했죠 그래도 각자의 모니터에 등장한 거지 우리가 내 마음의 모니터 바깥에 있는 이걸 볼 수는 없어요 재밌죠? 이거를 잘 정리해놓은 철학이 칸트 철학입니다 칸트 철학이 세상에 등장하는 모든 것은 내 의식에서 감성과 오성으로 조작돼서 내 마음에 나타난다 그럼 그 너머의 실체는 우리는 알 수 없다 즉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모습을 물 자체라고 하면서요 물 자체는 알 수 없다는 게 칸트 철학입니다 이게 자명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 것만 보고 있다 각자 자기 마음의 VR로 세계를 보고 있다 그걸 깨달으라 이겁니다 현상계는 그래서 공적용지의 작용이다 모든 현상들이 텅 빈 그 자리에서도 신령한 알면 어둡지 않다 그런데 이 근원에 들어가면 육군의 현상이 다 사라져요 공적용지에서는 절대계 차원에 가면 그래도 여기서 알아차리고 있다 거기에 분명히 존재감이 있고 그 존재감은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신령한 알면 어둡지 않으니 그 존재가 그대로 그냥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과 존재는 하나입니다 존재하는 방식이 알아차림이고 알아차린다는 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알면 어둡지 않으니 텅 비고 고요하되 신령하게 아는 이 마음이 그 공적용지의 이 마음이야말로 바로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면목은 면목이 없다 그러죠 낯을 말이야 내가 참 낯이 부끄럽다 면목이 없다 그러죠 본래 면목은 내 본래 얼굴이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미래의 부처들 조사들도 천하의 선지식들도 다 이거 가지고 서로 전하면서 도를 얻으신 거다 그게 서로 전해온 진리의 도장이다 누가 찍어도 똑같아요 도장은 누가 찍어도 똑같은 그 자리다 이것만 똑같아요 우리가 부처님하고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육군을 잘 운전하느냐 운전 실력은 달라요 형편없고 초보티나는 사람 있고 고수가 있죠 하지만 공적용지에서는 차별이 없다 왜 저기는 차별 없는 절대기의 차원이니까 거기선 우리가 부처랑 차별이 없다 만약 이 마음을 깨닫는다면 이 공적용지만 깨닫는다면 참으로 단계를 밟지 않고 곧장 부처에 오를 것이고 걸음걸이가 다 3개를 초월하여 고향집에 돌아가서 단박에 모든 의심을 끊을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게 모든 부처와 조사의 비밀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공적용지 법신부를 온전하게 구현할 수만 있으면 우린 사실 단박에 부처가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만큼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부처가 되는 본질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단박에 모든 걸 넘어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돈원이 점수니 해도 돈원은 이 자리에 아는 거고 점수는 이 자리를 구현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단박에 이 자리를 깨닫고 온전히 법신부를 뜻대로만 살 수 있다면 우린 사실 단박에 부처 되는 거다 이 얘기는 이 공적용지가 부처가 되는 최고의 비밀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렇게만 된다면 이 공적용지와 함께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온전하게 인천의 스승이 되고 사람과 천상의 사람들 지상의 사람들, 천상의 사람들의 스승이 되고 지혜와 자비가 터져 나오겠죠 법신불자리에서 지혜와 자비가 서로 도와서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자리 이타의 삶을 살면서 지상의 사람들과 천상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금 만 양씩 공양을 바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대가 만약 이하 같을 수 있다면 참다운 대장부로서 일생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끝냈다고 말할 수 있다 부처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참나를 곧장 바라보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질문자가 좀 더 물어봐요 제게 있어서 어떤 것이 공적용지일까요? 질문자 답답하네 이러시면 안 돼요 보조스님이 혼자 질문하고 답하고 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이 독자들이 이때쯤에 아직도 이해못한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싶어서 본인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그대가 지금 내게 묻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텅 비고 고요한 신령한 알입니다 지금 나한테 질문한 그 자리 그 질문 어디서 나왔어? 그럼 아는 거예요 이게 선문답이 다 그거예요 부처가 뭡니까? 할 때 다시 그 질문을 나온 그 자리에 탁 던져버려요 그 자리를 찾아 밖으로 나오지 마 그러니까 이거예요 선문답 질문한 사람은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 스승한테 나를 낙득시켜주는 친절한 설명을 기다리는데 선문답은요 방금 그 자리 찾아 이게 답입니다 방금 그 말 나온 그 자리 찾아 선문답이 그럴 때 막 따귀를 때리기도 하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그 말 쏙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이런 방식을 씁니다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선문답은 지금 이 수신결은 선문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풀어줍니다 방금 나한테 물은 그 자리가 공적영지야 어찌하여 그 자리를 돌이켜 비춰보지 않고 자꾸 밖으로 답을 찾아 지금 공적영지가 뭔지 개념적 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데 이 제자는 아니야 방금 물어본 그 자리야 거기 머물러봐 체험해봐 이겁니다 체험해봐 제자는 개념을 잡고 있고 스승은 체험해봐 체험하면 개념이 이해가 돼 난 이미 개념적 설명 다 해줬어 이겁니다 개념적 설명을 안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개념의 개념을 더 보태려고 하니까 야 그 정도 들었으면 체험해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제 그대의 경지에 근거해서 내가 그대의 근기에 그 레벨에 맞게 근기에 맞게 본래의 마음을 곧장 가리켜서 깨닫도록 해줄 테니까 마음 비우고 잘 들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들어 이 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들어요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선입견 좀 내려놓고 들어 기존의 고정관념 내려놓고 들어 이 얘기입니다 움직이고 활동하는 자는 누구냐 라는 화두를 던지십니다 공적용지가 궁금하다면 육근을 쓰는 그 주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되죠 그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육신이 움직일 때 만약에 육신이 그냥 육근이 지가 주체여서 움직이는 것 같냐 이겁니다 이 육신이 자기가 주체일까요 그러면 방금 죽은 사람의 몸은 아직 썩지 않았더라도 왜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들을까요 보고 듣는 주체가 누구냐 이겁니다 육신이냐 육신은 그럼 왜 시체는 보고 듣지 못하느냐 왜 냄새 맡고 말하고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손으로 뭘 붙잡지 못하고 발로 왜 못 돌아다니느냐 이렇게 볼 때 보고 듣고 움직이는 주체는 마음이지 육신이 아니다 마음이다 그런데 이제 마음으로 가볼까요 그럼 마음이 주체인가요 육군의 주체가 마음이다 마음도 육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육군 중에 하나인 그 마음도 들어가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보고 듣고 웃고 말하고 화내고 기뻐하고 옳다고 우기고 그르다고 비방하고 지금 생각감정 오감 다 나왔죠 보고 듣고는 오감이고요 성내고 기뻐하고는 감정이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따지는 건 생각이죠 자 각가지로 지금 육군이 활동하고 있다 자 말해보라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는 자는 누구냐 누가 말하고 누가 기뻐하고 누가 따지고 있느냐 그 자리를 곧장 주목하고 거기 들어앉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견성이다 하물며 이 육신을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의 사대는 우리 몸뚱이를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의 사대라는 것은 내 원소죠 이 사원소는 그 본성이 텅 비어 있어서 거울 속의 모양과 같고 물 속의 달과 같다 실제로 우리 마음 안에 이 소리가 뭔 소리인가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불교는요 항상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몸이 보이시죠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 오감의 정보일 뿐이지 않나요 이 몸에 대해서도 우리는 시각적 정보 촉각적 정보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오감의 정보를 모아서 우리 몸이 있다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객관적 물질도 있는 것 같죠 지금 눈앞에 지금 이 나무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부딪혔을 때 나는 소리 거기서 오는 촉감 정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불교적으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체가 유심이라는 건요 우리 마음이 나무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나타난 나무는 내 의식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와 풍도 사실은 텅 비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항상 또렷하게 알며 광명하고 어둡지 않아서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셀 수 없는 신묘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수와 풍이 경고한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의식의 작용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거울 속의 모양과 같고 물 속에 비친 달과 같다는 거예요 실제 달이 아니라 물에 비친 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오감마저도 이렇게 환영에 불과한데 어떻게 그 존재들이 신묘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알아차릴 수 있겠는가 알아차리는 자는 결국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지수와 풍도 아니고 생각, 감정, 오감도 아니라는 그 모든 걸 알아차린 의식이 공적의 옹지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말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신통묘용이라는 것은 물 깊고 나무를 나르는 게 신통묘용이다 저게 무슨 신통묘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통묘용이란 육군 쓰는 게 신통묘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군을 굴린다는 게 진짜 신통이다 그게 법신불이 하는 지혜와 자비의 작용이에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생각하고, 울고, 웃고 하는 이 모든 게 그대로 신통이다 왜? 그 자리가 신통에서가 아니라 신통한 공적 영지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보조진울스님 말씀이 결국 오늘 지금 마무리할 수 있는 말씀은 육군을 부리는 자가 누구냐 이게 화두고요 그 자리를 깨달으면 도노고요 그 도노의 대상은 결국은 공적 영지를 우리가 깨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영지를 알아야 우리 삶이 육군의 삶이 그대로 신통으로 묘용으로 화할 수 있다 신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염력 갖고 싶으시죠? 물질을 정신으로 막 띄우고 싶으시죠? 염력 이런 영화도 개봉되는 것 같더라고요 궁금해요 사람들 염력에 근데 여러분 지금 날마다 염력 쓰고 계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생각이 손 들어라 하면 듭니다 물질이 지금 제가 물질을 움직였어요 그렇죠? 육군을 부리는 게 신통이라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신통인데 죽으면 이거 그대로 흙입니다 여러분 흙을 지금 들고 다니는 거예요 흙을 모아가지고요 유지해가면서 계속 살아가서 죽으면 착 풀립니다 신통이죠 이 흙덩어리를 지금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시잖아요 육군 쓰는 게 신통입니다 알아차리는 자가 있어서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걸 잘 유념하시면서 사막을 닦아가시면 여러분 사막 자체가 그대로 신통 묘용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